리팩트 대스와 배운 리팩트 아무리 영상 후원이라도 첨탑안에서는 뒤틀려버린 시공 드림캐쳐 사는 리팩터 자수 못한 리팩터 과염에 그을린 것 역시 엘로월드 라가블린 퍼펙트의 비결 엘로월드 엘로월드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아니 아니 디넘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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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메뉴를 5개 중에 골라야 한다면 많을지도 마늘 6장 판도라 는 조금 짜치네 저 열 먹을 사람 더 먹사 돈가방을 갖고 튀어라 안 돼 돈 걸렸다 걸렸다 헤헤 돈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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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망할 타격수비 한 장식만 없어도 편하구만. 얼마나 감내해야... 뭐임? 킹갓짱 헬로월드 말고 답이 없네. 역시 헬로월드야. 헬로월드와 킹선가 슬기만 있다면. 디펙트는 강해. 이 장식은 희망이 많다. 이 장식은 희망이 많다. 이 장식은 희망이 많다. 런투를 해도 체력이 딱 이기는 커녕 올라가는 캐릭터가 있다 얘가 더 자르지만 모두 다 선수리 아니 엘리트 왜 겨우저빔 디펙터가 강한게 아닐까 아! 규준! 엘리트 갈라는데 불의의 사고로 이업길 로센 먼저가 있던 엘리트가 마중 나온다고 한다 엘리트 갈라 엘리트 갈라 엘리트 갈라 엘리트 갈라 엘리트 갈라 어후 규준 펑스텐 막대 겨우 그까진 막대기로 감히 방열판이다 방열 안 방열 판 방열 안 아니 야 스윽 들어오는거 봐라 스윽 흥력무명 클로가 맞는데 콘솔에서는 가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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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패스 투 빅토리도 다르고 패스 투 빅 다시 시작은 좋은가 안 좋은가 워터판 파괴 패스 투 빅토리도 다르고 왜 이렇게 약해 약함이란 디펙트의 특권인가 뭔가 많이 때리는데 질이 안 좋아 너 짓을 이즈 표련 이즈 표련 이즈 표련 강화왜함 근데 강화왜왜왜 물에서 뭐함 근데 이제 뭐함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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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넘깐 츠요이 츠요 스틱이루 신송 전략의 선제 어 키우칭 춘수 절대 안 돼 네이블 공허를 느끼는 디벡스 공허군주 공허군주 버퍼특 버퍼특 디펙트를 살려줌 버퍼특 무덕임 버퍼특 일덴박음 버퍼특 헬로월드에서 좀 좋은 카드가 자꾸 안나오네 이 눈은 뽑을 카드 더미가 보인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눈 그래서 얼어 죽었습니다 제 의지로 와 이거 바삭바 알골즙 마이 컸네 저렇게 키워도 근데 창방심장에서는 모자락이네 줄을 photon 하예요 알았어 암흑의 정수가 낫겠..지? 이게 뭐야 미친 타격수비 그리고 또 무스비 네나 om ㅜㅜㅜ 끌가내기 안눈이는데 끌가내기 쓸 수 있지 않을까 이펙트 나이 핀치 메디스 핀치 겨우 이정도 공격인가? 가소로꾼 디텍터에 공격에 속수무책인 다 소용료 주술사 아 부산 그만드라고 이펙트에 속수무책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근데 생채기도 안나네 허접 니 마법은 소용없다 아니 왜 전기가 없어 전타 7데미지 7데미지 전류타격 디텍트 vs 허접 왓 나에게 버퍼가 있지 아 멸이 꼽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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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게? 한 장 뽑는데 그게 방열판이네. 정말 놀라군. 폭풍 하나만 있어도 차원이 다를텐데. 한 차원 높은 디펙터. 폭풍 하나만 있어도 차원이 다를텐데. 브랜드 뉴 디펙터. 디펙트 2.0. 디펙터 2.0. 디펙터 2.0. 디펙터 2.0. 디펙터 2.0. 아 나 제발. 디펙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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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수. 카드 그지 같은 것만 나오네. 이펙트 카드가 다 그지였으니까 그지 같은 카드만 나오지. 연금술사. 아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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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짜 쓰레기 같은 것만 나오네 장락에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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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펙트 펀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즉시 반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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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명이야. 다시 울려. 근데 내 밀지 명은 언제 울리지? 밀짚모자란 D 백터.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방패 용의 장치 먹어야지. 내 밀짚모자란 D 백터. 내 밀짚모자란 D 백터. 내 밀짚... 특별히 알려주지 뭐더라 뭐였지 뭐였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밀집깎기 인형 밀집깎기 인형 밀집깎기 인형 밀집깎기 인형 밀집깎기 인형 밀집깎기 인형 요괴장치 104 딜 오 마이 헬로월드 타격으로만 딜하니까 타격용 인형좀 해 거참 고맙다 짜식아 타격 leva 타격 타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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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기장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처음에 저기 안 들어가는 것부터 꼽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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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 자식 버즈업 컷 와 55분 쓰레기 캐릭터 속도광이래 으앙 너무 빠르당 으앙 속도광 네 아 으앙 으아 으 으 으 으